이 모임과 축제를 위해 준비한 주의 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여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양보하고 아름다운 페어플레이 정신을 주님 안에서 실천하여 정말 아름다운 이 선교 문화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손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각 교회에서 오늘 특별히 친구들 초점으로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또 여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오늘 이곳에 가자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들 중에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제주도 여행권 30만원짜리 여행권 두 개를 저희들이 드릴 거거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오늘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추천해 당첨들 확률은 더 커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광주 여기 오재개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축하해